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%를 감축해야 하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응답기업 중 88.4%가 정부의 2030 온실가스 40% 감축 목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. 이 중 68.2%는 감축은 가능하지만, 2030년까지는 못한다고 답했고, 나머지 20.2%는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이행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대응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.9%에 불과했습니다.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자금 인력 부족이 58.7%로 가장 많았고,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이 18.5%, 저탄소 제품 생산 공정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이 14.9%로 뒤를 이었습니다.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, 노후시설 교체 비용 지원,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꼽았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tại